2020년도 4.15 총선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4권, 2020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에 이어서 네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신당 창당에 이렇게 나선 광주 광역시의 지역구를 두고 있는 양향자위원, 삼성전자 출신이죠. 양향자위원이 아주 쓴소리를 했네요. 그 쓴소리 가운데 이제 참 민주당은 고쳐서 못 쓴다는 겁니다. 고쳐서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런 이야기를 조선일보의 유튜브에 나가가지고 그냥 있는 말 없는 말 그대로 직설적으로 이야기를 했네요. 민주당은 고쳐서 못 쓴다. 크게 소신발언을 확실했네요. 생각만 조금만 다르면 다 적으로 몰아붙이니까. 민주당은 이제 고쳐 쓸 수 없게 망가져버렸다. 양향자위원은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는 자신들과 생각이 조금만 다르면 적으로 몰아 공격한다. 그렇죠? 다 적이죠. 사실은 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양식이 중요하지 않으니까. 사료 분배라는 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오로지 적과 아군인 거죠. 다른 의견을 절대 용납하지 못하는 고질적인 편가르기 정치를 하고 있다. 그냥 편가르기 정치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의 뇌구조 자체가 그냥 적과 아군으로 나누는데 굉장히 익숙한 거죠. 어쩌면 아마 중국인민보다도 반대편에 있는 사람이 더 미울 겁니다. 그래서 내가 농담반 진담반을 항상 하지 않습니까. 그 동네 사람들은 나라를 팔아먹을 수도 있을 거다. 본인들의 이익에 도움이 되면 다음에 정권 잡으면 그러면 본인의 이익을 공고히 하기 위해서 완전히 친중국가를 만드는데도 전혀 양심의 가책을 안 느낄 것이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합리화할 수 있지 않습니까. 어떤 죄라도 인간이 동물하고 다른 것은 인간은 머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악한 일도 선한 일로 재해석할 수 있고 선한 일로 분식할 수가 있고 선한 일로 둔갑시킬 수 있지 않습니까. 거짓도 여러분 참으로 왜곡시킬 수 있고 참도 거짓으로 왜곡시킬 수 있습니까. 여기 배성규, 배소빈의 정치펀치 출연회가 그다음 말에도 앞건이네요. 이재명 씨 진영 정치로는 한국 정치를 정상화시키기 힘들다. 정상화하기가 힘들죠. 민주당이 아무리 쇠신 난다고 해도 고쳐쓰기 힘들 정도로 망가졌다. 양향자 의원이 참 바른 소리를 했네요. 민주당이 아무리 쇠신 난다고 하더라도 고쳐쓰기 힘들 정도로 망가졌다. 제가 자주 입에 오르내리는 그런 표현입니다마는 1년에 수백억 정도의 정당 보조금을 받는 정당이 그것도 유구한 역사를 갖고 있는 그런 정당이 아무리 여러분들 그렇게 세상이 막 간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선거를 조작해가지고 권력을 가질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냐. 어마어마한 거지 않습니까. 선거를, 득표수를 조작해가지고 선거를 훔칠 정도의 생각을 할 수 있냐. 그거는 인간으로 치게 되면 거의 막장까지 간 걸로 보는 겁니다. 선거를 훔칠 수가 있으면 그 정치인들을, 집단은 무엇이든 다 할 수 있는 거죠.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사람은 살아가면서 이렇게 금도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넘어서 안 되는 선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대개 이제 우리 같은 사람들은 586 운동권 출신들, 양정철이나 이건영이나 이런 사람들하고 서너 살밖에 차이가 안 나지만 그 사람이 지켜야 될 도리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그게 도리가 좀 강할 것이고 어떤 사람은 도리가 좀 약하겠죠. 약하지만 그 도리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 선은 절대로 넘어서 안 된다. 뇌물을 받는다. 사실을 외국에서 계속해서 거짓말한다. 이런 것은 아마 오늘 방송 보시는 분들 가운데서 본인이 받아들이기 힘든 부분이 많을 것 같아요. 제 자신도 마찬가지거든요. 선거를 먼저 조작한다. 이거는 민주국가의 교육을 받은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인 거죠. 그런 의도로 양향자 의원이 이야기를 안 했을 겁니다마는 결론적으로 양향자 의원의 주장은 민주당이 아무리 쇄신을 하더라도 고쳐쓰기 힘들 정도로 당이 망가졌다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의 운명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특정 지역에 연고를 두고 있고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박수를 받지만 여론조작 그리고 선거조작이 일상적으로 그렇게 일곱 번씩이나 했기 때문에 고쳐 쓸 수가 없는 겁니다. 그거를 국민의힘이나 대통령실이나 윤석열 대통령께서 정확히 보셔야 되는 겁니다. 북한이란 나라의 김정은을 협상 파트너로 받아들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김정은이나 북한을 고쳐가지고 못 쓰는 겁니다. 그런 좌익들은 극단적인 좌익이란 것은 그냥 보통 인간하고 다르기 때문에 민주당의 똑같은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선거를 뭡니까 조작하는데 선거를 조작해가지고 권력을 탈취하겠다 그걸 일곱 번이나 했다 그 이야기는 이미 인생으로 보면 막장까지 간 겁니다. 거기에서 상식을 바란다 협조를 바란다 협치를 바란다 언론에서 가끔 협치 이런 게 나오죠. 왜 협치라는 이야기가 나옵니까 선거 문제는 절대로 언급 안 하니까 협치라는 이야기를 쓸 수 있는 겁니다. 언론에 김윤덕이니 동아일보에 이런 농객들 보게 되면 철두철명하게 그건 깔아뭉개고 그러니까 무슨 협치를 해라 뭘 해라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선거를 여러분들 도덕질한 사람들은 협치를 어떻게 합니까 법에 따라서 엄정하게 여러분들 매사를 처리한 식으로 나가야 되는 거죠. 양양자 의원이 신당을 창조해가지고 국민들에게 새로운 정치의 희망을 주기 위해서 국민의 희망을 창당하게 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부정선거에 입 다무는 정치인이 국민들에게 희망을 어떻게 줍니까 저도 이렇게 논평을 하지만 가끔 가다가 이제 뭐 시시콜콜한 이야기는 제가 이제 안 다루지 않습니까 왜 그런가 하니까 정신건강이 별로 좋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정치를 하겠다는 사람이 나라가 죽고 사는 문제와 관련된 선거 부정 문제에 철저하게 여러분 함구하며 정치를 어떻게 합니까 홍준표 씨도 마찬가지고 오세훈 씨도 마찬가지고 원희롱 씨도 마찬가지고 안철수도 마찬가지고 김기헌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정치를 하겠다는 사람이 나라의 체제의 근간을 잃는 분들 완전히 뒤엎는 선거 부정 문제에 눈을 감고 뭘 정의를 외치고 법치를 외치고 자유시장경제를 외치고 자유를 외치고 그게 말이나 되는 이야기입니까 양양자 의원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제도권 여러분들 정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입을 다무는 줄 모르겠지만 정말 한국의 지도자들 보면 구한말의 나라가 왜 망했는지를 저는 알겠어요. 이렇게 부도독하고 비윤리적이고 이렇게 비양심적이고 이렇게 불법적이고 이렇게 사람들이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자기 자식들이 다 여기에 살아야 되는데 자기 자식들이 다 여기에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남자 자식도 여기에 살아야 되지만 자기 자식들 자기 자식들이나 손자 손녀들이 다 여기에 살아야 되는데 조재현이 하는 거 보시기 바랍니다. 천대협이 하는 거 보시기 바랍니다. 이동헌이 하는 거 보시기 바랍니다. 대법관 떡 이런 법복 입고 앉아 무슨 짓들 하고 있습니까 보신 분들도 많겠지만 여러분 이거 한 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들 2017년도 대통령 선거에서 덕표수 조작 시운전에 성공하고 난 다음에 2018년 전국 동시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선거와 부산시장선거를 조작한 거지 않습니까 이렇게 조작값이 다 여러분 다 발견된 거 아닙니까 발각된 거죠 얼마나 여러분 조작을 했으면 사전투표 득표율과 당일투표 득표율이 11%라 나는 겁니다. 이런 미친 선거가 어디 있습니까 사전투표율은 투표자 수가 5만 명이고 그다음에 당일투표 득표자 수 5만 명 사전투표 득표 2만 명입니다. 이렇게 큰 표본 집단에서 어떻게 사전투표 득표율과 당일투표 득표율의 오차범위를 크게 벗어나가 11%나 차이가 나나 이야기죠. 여러분 이거는 또 대구시장이지 않습니까 이 말이 됩니까 대구시장은 뭐죠 죽었다 깨어놔도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여기도 표를 조작하지 않습니까 12%나 이런 걸 다 덮고 여러분들 어떻게 무슨 자유가 뭐라고요 정의가 뭐라고요 진리가 뭐라고요 그러면 정치한다고요 오세훈이가 다음에 대통령 하면 되고 싶은데 되겠습니까 원희룡이가 대통령 되겠습니까 표를 세는 사람들이 다 결정하는데 무슨 대통령이 되겠습니까 제가 뭐 여러분 틀린 말 합니까 제가 이거 해가지고 여러분들 무슨 뭐 무슨 뭐 감투를 쓰겠습니까 뭘 하겠습니까 이거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선거를 이렇게 여러분들 투표는 표본 수가 이렇게 몇만 명씩 많은데 어떻게 사전과 당일이 이렇게 여러분들 더불 미장 전국에서 모두 다 플러 10% 이렇게 나옵니까 플러 10% 플러 12% 얼마나 표를 쑤셔놓아줬기에 사전투표에서 표를 쑤셔놓기에 사전빼기 당일 이렇게 큰 차이오 권력이 좋고 달콤하고 그러니까 다들 뭐 그냥 입 다물 수 있는데 이게 나라가 망하는 일이잖아요 나라가 망하는 일에 이렇게 다들 입을 다물고 마치 뭡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뭐 이게 정친들 나와가지고 시문에 무슨 양형자 항제니 뭐 오세훈이니 뭐 원희룡이니 다 내가 볼 때는 그냥 쇼 하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쇼쇼쇼 그래서 구한말의 나라가 망한 겁니다 그렇게 뭐 시대 변화를 읽지 못하고 있게 당파사항 하다가 다 끝난 것과 마찬가지로 어제 여러분들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베네수엘라가 막장으로 가는 거 그리스가 여러분들 그래도 재정위기를 겪고 저렇게 일어설 수 있게 된 거는 선거가 공정하기 때문에 국민들이 정신을 차려가지고 우파정부를 계속 선택해 주니까 개혁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베네수엘라처럼 가면은 끝장나는 겁니다 마두루가 선거를 장악하고 있지 않습니까 베네수엘라의 수도인 카라카스의 모처에서 그냥 다 득표수를 만들어가 발표하는데 어떻게 여러분들 베네수엘라 사람들이 이기겠습니까 있는 사람은 다 떠나는 거죠 국민의 4분위에 대한 700만 명이 다 밖으로 나가는 겁니다 국민들이 뭐 여러분들 인플레이션이 극도 안으로 달려가고 쓰레기통을 뒤져도 꽂힐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국제사회가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겁니다 자기들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니까 참 차베스가 대단한 체제를 만든 겁니다 터치스크린 방식의 그런 투표 분류기를 사용해가지고 국민들이 뭐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겁니다 이제 차베스는 암으로 죽었으니까 다음에 니콜라스 마두루가 지금 벳 두드리고 사는 거죠 그냥 이번에는 이제 뭐 야당의 유력 후보를 2030년까지 못 나오게 하는 겁니다 선거가 무너지게 되면은 선거가 무너지는 것도 참 애석하지만 한국 사회가 이렇게 양심이 죽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살지 애들한테 뭘 가르켜야 될지 도덕질을 도덕질로 가르칠 수가 없으니까 대단하게 된 거죠 자 여러분 그렇게 해도 또 노력은 해야 되니까 좋은 날들이 올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것이 이제 올 상반기에 나온 모두 다섯 건 대한민국 공직선거를 해보한 시리즈입니다 여러분께서는 많이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이런 사실을 모르는 분들에게 소개해 주셔서 선거 공정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안 되면은 그냥 노예가 되는 겁니다 노예로 사는 겁니다 선거 사무를 담당한 자들이 뽑아주는 대통령 모시고 뽑아주는 국회의원 모시고 이번에 뽑아주는 국회의원들이 또 뭐 민주화운동 예우법을 또 통과시킨 것 같군요 가짜들이 다 예우법을 또 통과시킨 겁니다 가짜라고 이야기를 안 하니까 저렇게 뭐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겁니다 사람은 자기가 처신 안에 따라 가지고 대우를 받지 않습니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사권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